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구원님.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보니까 코스닥은 다시 또 상생전환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연초, 완전 연초를 제외하고 연초부터 지금 2월 초 중순까지도 해서 코스닥 특히나 개별 종목단으로 이렇게 뭐 테마나 아니면 이렇게 산업별로 계속 좀 순환매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가 예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코스닥의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더 수급적으로나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계속 좀 뭐 순환매 형식이긴 하지만 주목도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뭐 GPT나 AI 관련해서도 많이 이렇게 관련 수혜주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어저께 아무래도 이제 구글에서 발표했었던 바드 같은 경우가 약간은 뭐 실수 GPT 거기서 이제 챗봇을 냈었을 때 약간은 실수를 범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테마성 이런 트렌드 트렌디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어떤 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봤고요. 오늘 소개할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핀텔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장한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네. 핀텔. 네.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CCTV나 이런 다양한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해상도의 영상물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고해상도에 대한 영상 분석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B2G, 정부 대상의 어떤 스마트 시티나 이런 쪽으로의 어떤 사업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는 B2G 대상으로의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고해상도 영상 분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무래도 해상도 자체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분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처리해야 될 영상 양 자체도 많아서 지금 뭐 CCTV 분석이나 이런 영상 분석의 경쟁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픽셀 수나 이런 거를 좀 다운을 시켜서 정확도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은 채로 이제 영상 분석을 활용하는 예가 많은데 동사 이제 핀텔 같은 경우에는 픽셀 손실 없이도 고해상도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은 채널을 감시하거나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가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고해상도 영상 분석을 한다는 게 CCTV라든가 뭐 이렇게 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도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무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찰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쓰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CCTV나 이런 영상 분석을 하더라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픽셀이나 이런 훼손이 있다 보니까 깨진다고 하네요. 네. 네.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 컸었는데 잘 안 보이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해상도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그 향후에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민간 기업단에서도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되지만 정부단으로도 인프라 같은 게 열려야 되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교통 위반 적발은 물론이고 또 범죄 예방에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 이상에도 다른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투자 포인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적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은 여태 동안은 지금 연구 인력의 50% 이상을 다 R&D 지금 인원 자체의 50% 이상을 다 연구 인력 R&D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사업화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뭐 지금 크게 보면은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당장은 교통 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나아가서 신호 체계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 단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핀텔 같은 경우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빠르게 체크를 해서 좀 더 신호를 효율적으로 체계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일률적인 신호 체계라기보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 흐름 개선에 좀 도움이 되고 지금은 실험적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가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에 좀 더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국 단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런 스마트 시티 크게 봤을 때는 스마트 시티 예산 그 안에 어떤 이런 교통 흐름 개선에 대한 예산 자체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쪽에 대한 수혜가 동사 실적에도 좀 연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더 확장해 나가면 고해상도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출입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거나 이런 거 없이도 단지 CCTV가 달려있는 곳이면 이런 쪽에서도 사람의 어떤 인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해져서 향후에는 좀 더 스마트 시티화 됐었을 때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말씀드렸던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부분 쪽에서는 좀 더 확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B2G의 예산 증가가 실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단계지만 B2B나 B2C로도 이런 쪽으로 되면 연계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내에서의 어떤 건설사와의 협업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B2G 기반의 안정적인 실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B2B,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B2C로서의 사업 확장성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사실 아직은 그렇게 매출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외형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같은 경우가 아직은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잠정 실적을 봤을 때는 좀 적자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그게 아무래도 22년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상장 비용이나 일회성 비용 등이 좀 추가가 돼서 적자 규모가 컸다고 보지만 23년부터는 말씀드린 다양한 정부 대상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져서 매출도 아마 2배 가까이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흑자 기조로도 빠르게 좀 터너라운드 할 수 있는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스마트 시티로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핀텔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업주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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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